백김치와 곶감을 가지고 백김치 곶감마리를 해볼까 합니다. 백김치 곶감마리는 뭐예요? 백김치를 깝니다. 곶지를 따줍니다. 반을 갈라서 곶감을 살짝 늘려보아요. 한 다음에 말아. 잘 말아줘. BGM이 저절로 나오신다.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닌가요? 잘 말아줘. 아무것도 안 놓고 그냥 저렇게 많은가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잘 말아줘서. 옆에다 두고. 저렇게 수술을 놓고 그럼 끝난가요? 네. 오,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그림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똑같아요. 궁금하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게 단짠단짠 아니에요? 새콤까지. 단짠색, 단짠 상큼 조합. 어떤 맛이지? 고구마와 김치의 조합 이후에 진짜 최고의 환상. 진짜. 생각보다 들었다. 아, 약간 한정식 느낌 나는데. 한정식 느낌. 아윤이는 뭐해요? 아윤이 자나? 어딨지? 아니, 아윤이 혼자 잘 노네. 아, 여기 있다. 아윤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딱 있어요. 아, 진짜? 하루에 한 두 번. 왜, 뭐 하는 거예요? 아, 그거다. 지금? 아, 아, 은가? 그거요. 아니, 은가에. 은가한테 피하죠. 아, 귀여워. 아, 이거 몰래요? 네, 몰래. 저도 잘 못 보냈는데.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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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윤아, 은가 치우자. 어쩐지. 그러고. 아윤아. 아침을 많이 드셨어요. от highlights of kids, 그러니까 아이 여그게? 아이 넌 앉이고. 엄마 앉아. 알았어, 엄마. 앉을게. 명령에요. 여기 앉아. 똑바로 앉아. 아이님도 못 먹어? 아이님도 뭐 먹을 수 있어. 왜 못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희동이 같아 희동이 희동이다 희동이 진짜 저거까지 물고 있으니까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뭐게? 냄새 맡아봐 뭐지? 김치 냄새 안 나? 감을 말린 거야 아! 와! 먹어볼까? 어머! 재촉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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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아! 땀땀땀땀! 진짜! 확격이란 얘기야? 와 진짜 잘 먹는다 저렇게 단 걸 처음 먹어봤어요 아윤이가 안 먹였어요? 이건 자연에서 오는 단 맛이잖아요 그쵸 그쵸 엄청 맛있구나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간식이래 이거 이거 그래서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다 큰 거 자 큰 거 아유 너무 커 너무 크다 너무 커 조심히 먹어 그렇지 뜯어먹네 아우 뺏어먹고 싶다 아우 뺏어먹고 싶대 애가 뺏어먹고 싶게 먹어 하하하하 기분 좋다 엄마 엄마 엄마도 하나 먹어볼까? 짠 짠 짠 짠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제 그만 먹어 섭섭해한다 아 또 도발을 하시네 할꺼인 여긴 하냐 할꺼인 여긴 하냐 할꺼인 여긴 하냐 할꺼인 여긴 하냐 처음으로 화를 내봤습니다 너무 웃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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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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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울지 않아 싱싱하다 싱싱하다던데 안녕 너무 울지 않은 아이가 밥을 뺏기는데 백김치 곱갓말이 뺏으니까 화냈어 여기다 놔 아 여기다 놔 아 여기다 놔 이빠 이빠 7시 20분 7시 20분 잘못했어 엄마 울지마 오 건들지마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장난쳤어 아이 맛있어 아이고 아연이가 내일 제일 잘했어 너무 잘했니 오 진짜 좋아한다 어머 단짜네 매력에 넌 완전 푹 빠져버렸구나 아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배기만 더 먹어야 돼 해줄만 나겠다 아연이 왔어 아이니 이리와 아이니 엄마 김치 담글 거야 아유 김장 아유 김장 검자요? 저 태어나서 처음 김치를 손을 댔어요 아니 아이가 있는데 김장을 하시겠다고요? 아유니용 김치? 아니요 그냥 김장 김치 아니 나 엄마 김치 담글 건데 너무 힘들어 엄마 어깨 좀 주물러봐 빨리 아니 안마를 엄마 어깨 좀 주물러줘 엄마 너무 힘들다 엄마 어깨 좀 주물러 21개월 애기가 아니 그냥 잡고 잡고 그냥 잡고 그냥 저주파 치료기 같은 거 이제 엄마 마사지 다 해준 거야? 아이나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볼게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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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시로 키워주실 제가 할머니 전에서 자랐거든요 은정아야? 네 할머니 어? 난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나 사랑해 엄마 이거야 아유니 좀 할머니 좀 놀러와 보고싶어 할머니가 어 나도 보고싶어 할머니 참 할머님도 정아씨가 손녀지만 또 아윤이를 보면서 또 다른 힘이 나고 감정이 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저희 할머니가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한 백삼십 백 백 저보다 제 가슴에 이렇게 오시니까 할머니가 딱 서시면 애기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 두 배 진짜 딱 그거 안고 계세요 이렇게 할머니가 처음에 애기 났을 때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 정말 힘이 나시는구나 이렇게 손녀를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이뻤네 우리 저 아이고 할머니가 엄마네요 네 진짜 엄마 같고 아빠 같고 정말 사랑 많이 진짜 하지마 거기서 소인이 붙어갖고 웃어 소원이 아니 너들 잘 되는 게 소원이야 진짜 할머니가 소원이야 진짜 소원이 그거야 나는 네 엄마 같은 존재시죠 네 뭐 중학교 때부터 같이 살았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결혼하기 서른여섯 살 때까지 같이 항상 같이 살았으니까 남다르시겠다 할머니는 제가 결혼하면 저를 집에 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뭔데 일부 자리 하나까지도 내가 내 손으로 늘 깔아줬던 애인데 지금 보면 기특히 하겠다 네 몰라 진짜 네가 김장 김치를 응 하자 오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